전자레인지에 딱 돌리시기만 하시면 돼요. 그렇습니다. 저희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이크에 전자레인지에 넣으 전자레인지에 넣으셔서 2분 정도만 돌리시면 이렇게 넉넉한 정말 170g 정도의 양이 가득한 요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딱 간편해요. 진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. 소스의 양도 지금 꽤나 넉넉해요.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밥 비벼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여기 채소에 곁들여서 드셨으면 남았어 소스가. 그렇죠. 그리고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안에 보시게 되면 이 토핑도 양송이 토핑이 다 들어가요. 따로 여러분들께서 구하시다가 올리실 필요 없겠고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말 도톰하게 올라갑니다. 보세요. 치즈가 안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. 어이구. 이거 보세요. 진짜 안에 치즈가 가득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니까 두 겹의 안에 치즈까지 싹 들어가고요.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남편분 주부님들도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같이 더울 때는 불 앞에서 요리하기 좀 짜증나고 힘겨울 때 있으실 텐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스테이크인데 맛이 워낙 좋으니까 저희 매진만 열 단섯 번 이상씩 가고. 먹어봐야죠. 먹어봐야죠. 그러니까. 먹을 거 앞에 두고 제가. 아니. 진짜 매번 먹는데 어쩜 이렇게 맛있죠? 저는 이 안에 또 치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고소한 맛도 있고. 살짝 밥까지 여기다 딱 비벼서 드시면요. 진짜 한 끼 식사 제대로 완성. 주말에는 좀 뭔가 특별한 요리들 생각나시잖아요. 오늘 여러분 함께하세요. 네. 어우 맛있어. 오늘 뭐 저 먹다가 시간 다가오겠네요. 초반부터 많은 분들 돌아오십니다. 보여드릴게요. 오늘 기본 구성이 열 다섯 팩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송에서만. 다섯 팩을 더 챙겨드릴 거예요. 그런데 저희 오늘 500만 팩 돌파 기념으로 두 팩을 더해서 총 일곱 팩을 저희가 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22팩 되는 거죠. 그럼요. 여러분 드세요. 네. 22팩입니다. 그런데 22팩보다 더 많이 드렸던 적이 없었어요. 20팩 드렸던 적이 더 많았고요. 22팩은 500만 팩 또 돌파하면서 몇 번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조차도 그럼요. 앞으로는 영원히 못 드린답니다. 평생. 평생 마지막 생방송이에요. 자 방송 끝나시면요. 이거 진짜 손해예요. 아 그 맛있다고 소문던 알렉스 참수찌과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까지만 못 보신 분들은요.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. 방송에서만 22팩 드리겠습니다. 이 구성 이제 평생 마지막 방송 이쪽으로 오세요. 자 여러분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. 지금 들어오십시오.